안녕하세요. 저는 손해사정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31살 김현진이라고 하고요. 2017년부터 근무를 해서 지금 8년차 직장인입니다. 우선 매우 기쁩니다. 또 이렇게 합격의 발걸음을 디딤돌을 해주신 교수님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48회 수험생 분들도 교수님들 믿고 따라가신다면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선은 23년도 2월에 제가 인스티비에서 책만 구매하고 독학으로 해볼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독학하다가 이제 혼자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얼리워드 패키지를 구매하고 8월 달부터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요. 8월 달에 이론강의 듣고 이제 2024년도 1월 1일부터는 출퇴근하기 전에 그 다음에 퇴근 후에 스터디 카페를 같이 끊어가지고 공부했습니다. 총 수험 기간에 1년 정도 걸렸습니다. 우선은 실무를 하다 보니까 업무에 대해 전문성을 조금 더 갖추고 싶었고 자격증 없이는 이 회사에서도 진급이라든지 오래 버티기 힘들 것 같아서 자격증을 준비하였고 자동차 공학과 그 다음에 실무 경험을 살리고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선후배들 사이에서 추천을 많이 받았고요. 그 다음에 손해사정사 수석 합격자라든지 최다 합격자 배출에는 다 이유가 있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사이트 같은 데서도 합격수기 같은 걸 보고 인스티비를 많이 추천해서 이렇게 와닿아서 인스티비를 고르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경력이 5년 이상이라서 면제를 받았고요. 2차 시험 중에 대물이론 김강준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우선 외워야 될 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출퇴근 길이나 시간이 남는 시간에는 약관을 보면서 공부를 하였고 구조정비 같은 부분은 양이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인강은 물론이고 유튜브 참고자료나 문헌을 통해서 유튜브 자료를 많이 참고하고 그 다음에 정비 유튜버들을 보면서 자동차 차량에 대해서 구조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선은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서수령이다 보니까 제가 서수령을 한 번도 시험을 손해사정사 시험을 첫 시험이다 보니까 어떻게 시험을 봐야 되는지 그 다음에 서수령은 어떻게 서술을 해야 되는지 이에 대한 조금 도움이 많이 필요해서 현강 최종 모의고사를 들었고요. 최종 모의고사 때는 제가 시험 점수가 거의 한 20점, 30점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여기서 많은 피드백을 받고 자기 객관화도 할 수 있어서 실제 시험에서는 합격이라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선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시험 보기 한 달 전에는 주말마다 스터디 카페를 가는데 갈 때 핸드폰을 두고 갔습니다. 그래서 집중하기 위해서 그냥 핸드폰이나 연락을 다 끊고 12시간 정도 스터디 카페에서 집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라든가 인스타라든가 이러한 SNS는 공부에 관련된 것들로만 이렇게 알고리즘을 타게끔 해놔서 그냥 평소에도 이동할 때 핸드폰을 보면 그냥 자동차 구조나 정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동하였습니다. 공부는 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자에 아무리 오래 앉아있는 시간보다는 그 시간 동안에 얼마나 집중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보다 걷거나 아니면 자투리 시간을 많이 활용해서 자기 머릿속에 오랫동안 기억이 남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누구나 열정과 의지만 있으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에 따른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도 저도 최종 모의고사 때 점수가 20점, 30점 이렇게 맞았었으니까 노력과 집중을 한다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신체 손해 사정사를 한번 준비해볼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합격을 한 차량 손해 사정 합격을 한 노력을 토대로 신체 손해 사정사까지 취득을 해보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시험을 준비하는 합격생 분들도 열심히 노력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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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